캐롯 손해보험이 일부 임직원들에게 50억 원 상당의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습니다. 지난 2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내부 성과 보상책을 꺼내든 건데요. 이런 당근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캐롯 손해보험은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일부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습니다. 정용호 대표를 포함한 50명이 대상으로 전체 임직원 280여 명의 약 17.8%에 해당합니다. 액면가 5천 원인 보통주 102만 주 51억 원 상당입니다. 보험사 측은 책임 경영을 함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스톡옵션은 주식가치가 2배인 만 원 이상 뛰는 사업성과가 달성되고 2027년까지 앞으로 6년은 회사를 계속 다녀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렸습니다. 캐롯 손해보험은 앞선 지난 2월에도 IT기술인력을 중심으로 51명에게 46억 5천만 원 상당의 권리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. 이런 사기 진작 조치 이후 주력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합니다. 2분기부터 자동차 보험료 책정 시 쓰이는 차량 부착 단말기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3분기까지 순손실은 지난해보다 170억 원가량 더 늘었습니다. 여기에 단기 소액보험 분야에서 맞붙어야 될 강력한 경쟁자 카카오 손해보험의 등장 가시야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. 카카오는 주식 나눠주고 장장되면 직원들이 큰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. 인재가 유출되는 것도 맞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,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. 연이어 스톡옵션이란 당근책을 내건 캐럿손해보험의 자구책이 어느 정도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